우리 가수분들의 기다리는 즐거움을 한꺼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공연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칭이라는 거에는요 이런 악기들도 있지만요 칼라가이지라는 깃발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 깃발 공연과 레이닝맨이라는 곡 아시죠? 네 그 레이닝맨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도 자리 지켜주실 거죠? 좋습니다 그럼 어서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주세요 다같이 박수 다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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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